청소년 여러분의 꿈과 끼를 맘껏 발산할 수 있는 꿈의 무대. 제7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대전 충청편이 제61회 백제문화재를 찾아갑니다. 2015년 9월 29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 충청남도 부역은 정림사지에서 펼쳐지는 이번 녹화는 한상의 콤비 강남춘 하명기 진행으로 초대가수 몬희호 진성. 이동주 박진도, 서지호 강민주, 소명 조승규, 루기진 이명주, 전철 윤호만, 박은세 김채희, 장소미 진주걸스 이진옥 등 인기가수들의 축하공연이 펼쳐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한국연예술인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연예술인총연합회 부여지예 작곡가 고경한 레코팅 스토디오 그리고 부여군청이 함께합니다.